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박설현의 최궁녀 강주룡이라는 책입니다. 평양 고무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임금 삭감에 반대를 하면서 일밀대 지붕 위로 올라간 여성 노동자 강주룡의 이야기인데요. 너무나 매력적이고 혁명적인 여성 롤모델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문체도 굉장히 맛깔이 나고 인물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그려져서 책을 읽는 시간이 정말 날아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.